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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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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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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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, 나. OK. 자 자 잘l 돌아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상대 이렇게 하면 일을 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돌아가더라도 여기서 지금 걸립니다 막다뿐이 너무 포기하게 잡습니다 이거 벗긴 하지 안 돼? 안 돼? 아! 에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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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 이거 아 아!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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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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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나가라 헛! 조금만 더 나가라 또 뒤니까 여러가지 화장은 여러가지가 나오고 왜요? 쟤 이 라포는 바뀔 시점이 잘 됐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손을 돌라도 아! 오! 너무 화려해 남은 시간은 더 마지막으로 among the door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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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날아갖고 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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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 여기요 그 순간 여기서 꺾이면은 그냥 그대로 꺾는다 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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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성 그냥 응 그 방사적으로 과한하는 행위를 했어요. 여기서 꺾이는 건 이번엔 바지 꺾이 아니라 신이 쎄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쳐도 안 될 때는 얘도 업어치게 하나 날려 이겨놓으시고 들어올게요 이따 이제 나오고 띠스 도와이 나larda 볼 네너로 볼 네너로 또 스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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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땡 땡 아 제 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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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부절 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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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가만히 하 이거 이리와 설명하세요 이게 모든 것이 자연의 원리인데 나무도 가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튼튼하듯이 이 꺽히는 순간에 팔이 튼튼해지고 또 여기서 손가락으로 주면 손가락이 튼튼해지는다고요 손가락이 굉장히 약하다 이게 자꾸 꺽힌 것으로 유연하면서 당해지기 때문에 이건 자기 건강법으로 생각하면서 또 어떤 순간에 적의 공격을 받을 때 방안을 말하자면 방안을 말하자면 방안을 말하자면 방안을 말하자면 방안을 말하자면 자기 유연이 강해지기면 상대가 못 웃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흥분의 나무도 가지같은 사람을 외면을 만들고 이게 그런 방법의 방법이다 이게 설명하세요 조금 아름다운 그러면 어떤 문의 그가 안사람을 보일 수 없 캠시 lessen 강사는 코다를 링크 아이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라는 조작을 말합니다 서란이 정말? 이제 여러분 하는 문제는 한국구나 그럼 또 하는 방법은 한국으로는 쥬골 prospect인가요? 먼저 하하니 하는 것은 바로 그 피가 잘 못 사용하실 수 없을 것 같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쇼핑을 했다. 내가 쇼핑을 했다. 내가 쇼핑을 했다. 내가 쇼핑을 했다. 내가 쇼핑을 했다. 아 아 아 아 뭐 뭐 뭐 아 아 뭐야 대답해 아무 시계 파자하고 아구 파란 아이잖아 뭐 왜 이거 왜 what 지금 아무게 지금 다음날까지 저거 왜요? 그 태풍의 문이 매일에서 순간적으로 돌릴 때 숨겨진 수는 날씨가 다짐요 루시아, 루시아, 루시아 루시아, 루시아, 루시아 루시아, 루시아, 루시아 아잇 루시아 루시아, 루시아 루시아, 루시아 루시아 머리가 좋아하지 하! 머리가 좋아지라고 머리가 좋아지라고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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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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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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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차 안 이중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안 fewer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래 뭘, 뭘,agine 네모덕이 이 클리어는 내 귀환의 애초가 내 귀환의 애초가 내 귀환의 애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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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자, 그러면 이 순간 돌아가는 거. 연습수로는 상대가 안 돌아가는 거고가 있다. 순간 돌아가는 거. 순간 돌아가는 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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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ym- 어? 아, 곱파리 아! 이대로, 이대로 롯루, 롯루 롯루, 롯루 롯루, 롯루 롯루 아, 이대로 롯루 롯루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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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어! 아! 아! 롯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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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'S 또, 앞으로 가 롯루 applause 셀프 이 무술을 하게 되면 내가 알게 돼 나도 몰랐어 구멍이 4군데가 나왔는데 그 나이에 두 군데 우린 구멍이 생겨난 여기 밖에 있어 그 때부터 내가 하는게 좀 많이 해가지고 위반역 침이 좀 이걸 하면 남이 하던가 그 전기를 못하는게 그래서 위반역 침이 위반역 침이 위반역 침이 위반역 침이 해라구멍 내구멍이 다 나와두지 남이 신경이 그렇게 맞게 한군데에 사게 10분만 30초까지 15분만 더 많아 나 혼자서 기분이 안되겠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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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하 하 됐어요 그러면 해를 이거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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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진에 보면 이 자세가 있고 이 자세가 있고 손 발랐습니다 왜 규자세 그렇지만 굴자세 이 자세는 이건ج금자세 이 중팔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선은 구부러지기 때문에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 자선은 안 구부러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귓복을 던지기 위하여 알겠어요? 만약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 자선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 자선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 자선은 조금 이따 다르다. 이 다음번 자선은 이 자선이고 어떤 사람이 혼동을 해가지고 자꾸 이따가는데 이 자선은 조금 이따 다르다. 이 자선은 조금 이따 다르다. 봐요. 이 자선은 조금 이따 다르다. 거기в 한 잔을 다르다. 이 두 잔을 다 다르다. 이 자선은 더 다르다. 이 자선은 더 다르다. 의지함은 과자의 수동대ähr으로 보시다. 한 번에. 하! 한 번만. 한 번만? 한 번만. 한 번만이. 집에 가고 있는거죠 살려는 저의 양자 아 아멘 하하 하하 아 아 또, 괜찮아요 또, 혜연이 되자 이제 스텝이 뭘 좀 많이 해 지금 잡을 때 하나 원 둘 셋 셋 오 아 넷 넷 이렇게 내가 네가 다 달라 그러니까 우선 하는 대로 당돈만 해야지 넷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다 모르는 게 아마 사연이 좋아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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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 넷 너 넷 여러분 네 new ั 첫 번째, 첫 번째. 첫 번째. 오늘의 시작은 첫 번째. 첫 번째. 첫 번째, 첫 번째.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는데 자기 손을 돌봐, 자기 뼈에서 아프지 않지만 이렇게 초목을 잡았을 때 어떻게 힘으로 잡을 수 있느냐 제가 물어보았어요 저, 빠르게 친다 한세간, 쉬운 시간에 앞으로 일하는 게 없다 네, 열다 과연 한 두세에 네, 안 편해 생일 두 분이 해요 다음에 세 시간에 센서 로 한 번 더 하나 해요 왜 우리 파도를 workspace 해요 안 돼? 이건? nac 아 앞 하야만 하나도 고맙습니다 하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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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됐어, 다이좋을 쏙으로 한번 해봅시다. 자, 이번에는 어떻게 해?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이제 지금 수목을 다 번 쏙으로 쏙으로. 왜요? 왜요? 이제 왜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예 안 넘어졌을 때 자 손목 한숨 잡고 같이 연습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야 하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제가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안 넘어졌다 다음은 아무도 없죠 이런 보컬군 단돗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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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돗이 단돗을 단돗이 잠시만요 아 오오오오오오오 그리고 또, 그리고 이마에 있는, 이것은, 이 뒷 ГУ これ 마침내의 조합이 이렇게 남아잇을 들어갈 때 절에 넣어서scaling 하나 더카메라 이렇게 두 번 씌는 한 번은 한 번 씌는 아우? 뭐니구나 아우 뭐니구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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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여기 단식이는 꼭 받을게요 지금 단식은 안시킵는데 단식은 열어줬서 조금씩 Dead 아우 되게 좋아요 이 동작은 동작입니다. 팔 발 쪽에 살이 올라가야 합니다. 자 계속 이동합니다. 헛! 자 됐어요. 이제 또 한 번 헤마 스트레스 시범 한번 봐야지 자 이번에는 자 이제 봐야 하나 또 또 망망게 바다에 이 망망게 바다에 하도가 쳐서 그 어떤 배를 말인지 순간적으로 쓰러트린 그 원리와 갖다 있는지 아유 이게 속도가 빠르게 속도가 빠르게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이렇게 어깨에 나가실때는 이렇게 나간다 어깨에 나가실때는 어깨에 나가실때는 이렇게 나가고 이 손목 바로 이 손목 바로 네 When you make a mistake, you change the technique to this roll 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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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따라하지 12 2 3 4 5 6 5 5 5 6 5 6 여기 보니 지금 현재 이 꼼을 띵은 꼼꼼히는 거는 이게 팔벨다 모의가 이라는 법인데 지금 현재 잡았으면 하나 이 꼬퀴가 동시에 들어간다 다시 한 번 이 꼬퀴 내 아픈 줄 알죠? 나는 모르겠지 이렇게 말하자면 그 연행하게 됐다 범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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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파 지금 현재의 기법은 그런데 여기서 힘을 줘가지고 저게 오픈 Hurricane 하여간 네 너무 깊이 이덕 컴댕 은 넷! 오겠다! 스틱! 브래킷! 브래킷 어... 여기hos